허위공약으로 신고할 거예요!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또 허위공약하고 허위공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아요 당신? 뽑아놨더니 하나도 안 지키고 말만 번지르라고 얘기하고 막! 누가 옛날에 뽑아놨어! 하자마자 허위공약 신고해! 깜빡에 쳐놔요! 너무 과한 상점이 아니게요? 너무 반응 아니에요? 깜빡에 들어가서 이 뭔 선생이에요? 너도 갈 뻔했잖아! 취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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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투머지 잘 뻔했네! 나와 봐! 나와 봐! 아! 한국의 공격이 있어도 되겠습니까? 아! 갔다가 와! 제가 전부 왔어! 감사합니다.